늦은 밤 밤하늘을 보던 도중 전 이상한 물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되지 않아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확대 촬영했으나 폰 카메라로도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항공기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유심히 관찰했으나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이라고 해도 항공기 특유의 형체와 높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혹시 드론이 아니지 않을까 잠시 생각을 했으나 드론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드론을 항공기에 비교하면 드론은 항공기보다 낮은 고도에 떠있기 때문입니다. 드론과 항공기보다 높은 곳에 떠있는 저건 대체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궁금증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청하실 영상은 그 어떤 조작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카메라 앵글을 최대로 확대하였으나 야간 촬영이라서 화질은 좋지 않습니다. 저렇게 움직이는 하얀점이 발광체입니다. 조작한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드론일 수도 있고 항공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촬영한 발광체는 같은 자리에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촬영한 발광체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